며칠 동안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지금은 흐리고 비가 오는 꾸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다시 기압고리 비구름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는 거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멀리 남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제20호 짜미입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입니다 발표 시각은 10월 22일 화요일 04시 30분입니다 10월 22일 03시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8mps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제20호 짜미입니다 이 태풍은 필리핀 루손섬 북부를 통과한 뒤 남중국해를 서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03시에는 태풍 중의 세력으로 하이난섬 앞바다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12시입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태풍 제20호 짜미가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 또 고기압이 다가옵니다 산과 산 사이에는 계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기압이 낮은 기압의 골짜기 기압골에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으로 인해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난섬유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은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기상청 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남 해안지역과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통과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한 차례 비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가면서 맹렬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을 받으면서 급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고동조, 겨울형 기압배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풍의 통로가 되고 기온이 대폭 하강하게 됩니다 저기압 중심이 러시아 연해주 부근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아 매우 바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로 불어 내려오는 북풍이 하나는 연해주 저기압을 향해 불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멀리 남쪽 태풍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옵니다 이 이동성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미터 기온입니다 저기압 서쪽에 상공기압골 트라프의 한기가 내려옵니다 편서풍이 남쪽으로 사행을 할 때 이와 같이 상공기압골의 한기가 내려오고 상공기압골의 동쪽에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서울에 3도선이 걸려 있습니다 맑은 날 상공 1500미터와 지상의 기온차는 15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는 18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뒤 기온이 대폭 떨어집니다 이날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풍의 움직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기압골의 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쪽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이동해 오면서 태풍의 북상을 막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서 벽을 만들어 블록킹을 합니다 태풍은 북상하지 못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부에 상륙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서진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앞바다까지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필리핀 동쪽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 또 새로운 열대요란의 등압선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태풍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델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같은 시각 미국 GFS 모델입니다 태풍 제20호 짜미가 베트남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제21호 콩레이가 새로 태어나 마리아나 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GFS는 이러한 태풍 경로를 며칠 전부터 일관되게 예상해 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 이번 태풍 배틀은 미국의 1승 유럽의 완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국 수치 모델이 미국 GFS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이 필리필리필루선선 북부를 지나 남중국해로 들어간 다음 베트남에 상륙하지는 않고 하이난섬을 거쳐 중국 남부로 가는 것으로 예상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영국 기상청입니다 일본도 태풍이 루선섬을 지나 남중국해를 서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도 루선섬을 지나 남중국해를 서진해서 베트남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에 올라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일최고기온은 제주도 제주시 낙천이 26.1도였습니다 저기압이 다가올 때는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뒤에는 북쪽 배후에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날 일최고기온이 가장 낮았던 것은 강원도 양양설악산 7.6도였습니다 cause 샤오였습니다 but 네 어 으 으 으 으 으